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잉글리시의 장혜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소개해드릴게요. 새해 국정연설 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무 수용소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관타나무 수용소는 쿠바의 관타나무 만에 설치된 미국 해군기지 내의 수용소죠.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알카에다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곳에 궁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곳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고문이 자행되는 등 인권침해의 증거가 발견되면서 폐쇄 논란이 크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타나무 수용소를 폐쇄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셨나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As Americans, we have a profound commitment to justice. Profound, 깊은, 심오한 이란 뜻이죠. Commitment, 약속, 혹은 헌신. 그래서 Commitment to justice, 정의를 위한 헌신, 정의를 위한 노력이 되겠네요.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정의를 위해 깊이 헌신한다. So, it makes no sense. Make sense. 말이 되다. 타당하다. 라는 뜻이죠. Makes no sense. 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된다. 가 되겠네요. So, it makes no sense.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뭐가 말이 안 되냐면 To spend three million dollars for prisoner to keep open a prison. Per, 뭐뭐마다 라는 뜻이니까 Per prisoner, 수감자마다, 혹은 한 수감자당이 되겠네요. Spend three million dollars for prisoner. 한 수감자당 300만 달러를 쓰다. 그러니까 감옥을 유지하기 위해 한 수감자당 300만 달러를 쓰는 것이 이 감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That the world condemns and terrorists used to recruit. World는 맥락상 국제사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Condemn, 비난하다, 규탄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recruit, 한국에서도 recruit 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신입사원, 신병 등을 모집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감옥을 리크루트하는 것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감옥에서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이 생겨난다는 의미겠네요.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테러리스트들의 리크루트가 이루어지는 곳인 이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정의를 위해 깊이 헌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또 테러리스트의 리크루트가 이루어지는 감옥을 유지하기 위해 수감자당 3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Since I've been president, we worked responsibly to cut the population of Gitmo in half. Population of Gitmo Population은 인구고요. GTMO, 쿠바의 관타나모를 말하고 보통 관타나모에 있는 수용소를 가리킵니다. 흔히 Gitmo라고 불리구요. Population of Gitmo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 수를 말하겠네요. Cut in half, 반으로 자르다, 즉 반으로 줄이다, 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우리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 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책임을 다했다. Now it is time to finish the job.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을 때이다. And I will not relent in my determination to shut it down. Relent, 누그러지다, 약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Determination, 결단, 결심이죠. Determination to, 뭐뭐를 하려는 결심입니다. Shut down은 문을 닫다, 정지하다 라는 뜻이죠. 나는 수용소를 폐쇄해야겠다는 결단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It is not who we are. 그것은,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즉, 관타나모 수용소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서 어긋난다. It is time to close Gitmo. 이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해야 할 때이다. 자, 오늘 기억할 표현 짚어보겠습니다. Make sense. 말이 되다, 타당하다 라는 뜻이었죠. What he explained to me made sense. 그가 나에게 설명해준 말은 타당했다. The new theory about teenagers doesn't make sense at all. 10대들에 대한 그 새 이론이 전혀 말도 안 된다.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 라디오 뉴스 잉글리시에서 지문과 오늘 기억할 표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3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As Americans, we have a profound commitment to justice. So it makes no sense to spend 3 million dollars per prisoner to keep open a prison that the world condemns and terrorists use to recruit. Since I've been president, we've worked responsibly to cut the population of Gitmo in half. Now it is time to finish the job. And I will not relent in my determination to shut it down. It is not who we are. It is time to close Gitmo.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